안녕하세요 부동산공방 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에서의 그 임포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그 외부의 어떠한 자료를 불러들여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는 파일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임포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 자 어떠한 것들을 불러들 수 있느냐 자 여기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확장자로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스케치업 파일 이라든가 오토캐드, 구글어스, jpg, png, 비트맵, 여러가지 그림 파일도 불러들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임포트 기능 중에서 그림 파일 즉 jpg와 png 파일을 어떻게 임포트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꺼내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꺼내서 임포트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jpg와 제가 png를 꺼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jpg 같은 경우는 jpg 든 png 든 똑같은 그림 파일이긴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jpg 같은 경우는 배경색 즉 바탕색을 배경을 날릴 수가 없죠 날린다고 하더라도 jpg 로 저장을 했을 때 하얀색 바탕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png 같은 경우는 바탕색 배경이죠 배경을 저희가 포토샵이나 여러가지 그림판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배경 자체를 전부 다 삭제를 하고 png로 저장을 하면은 배경색 자체 바탕이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구요 물론 이제 png가 jpg 보다 음 조금 더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요 해상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용량 부분에서도 jpg 보다는 조금 더 저용량으로써 압축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뭐 해상도도 더 좋을 수가 있겠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png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jpg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림 파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구요 그러니까 두가지를 구분할 때 jpg는 배경 자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png 파일 같은 경우는 배경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구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구분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두번째로는 이 임포트를 하는 경우에 세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유즈 이미지 에드 이미지 그리고 두번째는 텍스쳐 그리고 세번째로 뉴 매치드 포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 불러들여오는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림 이미지로써 활용을 할 것이다 순수하게 이미지로써 활용을 할 것이다 이 얘기구요 두번째는 텍스쳐 질감이죠 질감 어떠한 불러들여오는 이미지를 재질에 사용될 질감으로써 사용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페인트 버킷을 배우면서 이것도 썼던 기능이에요 이미지 텍스쳐 맵핑을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에요 자 세번째 같은 경우는 뉴 매치드 포토로 해서 자 포토 어떤 그 포토 사진을 매칭을 시키겠다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간은 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구요 자 첫번째 이미지로써 한번 꺼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jpg 파일을 한번 꺼낼게요 자 jpg 기아 봉고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냈더니 요렇게 그림 파일이 이미지로써 지금 이렇게 드래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뭐 이쪽이 될 수가 있구요 뭐 이쪽이 될 수도 빈 공간이 될 수가 있겠구요 자 클릭을 한 다음에 한번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 조절 하시구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원하는 이미지로써 요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참고를 하시구요 자 요렇게 지금 저장이 됐는데 요거는 빈 공간에도 되고 이런 객체 위에다가도 됩니다 임포트 그래서 이미지로써 jpg 꺼내서 임포트 하시면 요렇게 어떤 객체 위에다가도 이미지니까 말 그대로 뭐 벽화를 그리듯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라는 것이 되겠죠 말 그대로 이미지니까요 요런 식으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되겠구요 자 두번째로 세부 옵션에서 텍스처로써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이 본고차를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게 되면 자 벌써부터 좀 차이점이 보이시죠 비어있는 공간에는 아무리 클릭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텍스처 어떠한 그 질감으로써 활용을 한다라고 저희가 임포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아무 어떤 객체도 없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겠죠 자 반면에 여기다 볼까요 어떤 객체에서 벌써부터 아이콘이 변하는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페인트 버킷으로 바뀌죠 임시 텍스처 맵핑 자체가 되는 거니까 자 빈 공간은 역시 객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객체에다가 클릭을 하면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텍스처로써 질감으로써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재질로써 요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텍스처에서 포지션 사이즈 조절도 마찬가지로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럼 jpg 파일과 png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jpg 파일은 배경색이 살아있는 것이고 png 파일은 배경색 즉 바탕 배경을 완전히 날려버린 말 그대로 순수한 객체로써 꺼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과 같은 경우 그 봉고 차량을 한번 이 객체 이 웨어하우스 즉 창고죠 창고 건물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객체를 한번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텍스처니까 요정도 쌓여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누워있으니까 자동차가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한번 요거를 이렇게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살려고 아이고 이런 실수를 전체 선택을 안 했네요 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 세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png 파일이든 jpg 든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텍스처로써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jpg 로써 하나 꺼내고요 여기다가 꺼내서 아이고 사이즈가 조금 안 맞네요 그쵸 사이즈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스트레칭 해가지고 좀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자 왼쪽 꺼는 jpg 파일이고요 자 오른쪽은 png 파일로써 임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g 저는 미리 배경을 다 날려놓은 png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지금 바로바로 꺼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똑같이 한번 png 파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png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png 로써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벌써부터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똑같은 객체에 임포트 했던 jpg 로 임포트 했더니 이렇게 하얀색 배경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png 파일을 임포트 해서 객체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요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똑같지만 같은 파일을 jpg 파일과 png 파일로 꺼내서 적용을 했을 때 벌써 구분점이 보이죠 순수하게 jpg 파일을 꺼내서 이거 자체를 이 객체에다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좀 언발란스 하겠죠 아무래도 배경이 하얀색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언발란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번째 png 파일로 꺼냈을 때는 배경색이 투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을 이 객체에다가 적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객체에다 적용을 할 때는 png 파일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그림 파일 자체 즉 임포트한 파일 자체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 보다는 컴포넌트화 해서 이 객체에다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추후에 수정이나 추가 작업을 하실 때 여러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객체 자체를 컴포넌트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포넌트화 시켜 주시는데 그 전에 요즘 테두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테두리 자체를 지금 숨겨야 되겠죠 지우는 것 보다는 지우게 되면 이 면 자체가 다 깨지기 때문에 hide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hide 마우스 오른쪽에서 hide 하셔도 되구요 지우개 도구를 꺼내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hide 가 됐었죠 이렇게 hide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hide 처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컴포넌트가 안뜨네요 아이고 hide 시키기 전에 할 걸 그랬네요 자 그림 파일로써는 그림 파일로써는 컴포넌트화 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컴포넌트화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서 hide 시켜 놓고요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hide 시킨 다음에 선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컴포넌트화 하세 됐습니다 엔티 인포 들어가 보시면 컴포넌트 됐죠 이거를 마우스 저기 무브독을 이용해서 웨어하우스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요렇게 놓으시면 사이즈가 좀 크네요 차가 그죠 좀 건물만 하게 되어버렸네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셔도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jpg 파일과 png 파일을 임포트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더 원하는 촬영을 좀 더 만들고 싶다 더 붙여넣게 하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임포트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익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임포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